아미 사랑해요!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희 친구들한테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싶고요. 모든 아미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. 굉장히 뿌듯했고요.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 군장은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.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.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이 상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이 상은 저희한테는 아직 많이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이 멘트를 활동하면서 계속해 왔었는데 정말 한국 대중문화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. 앞으로도 대중문화의 희망이 되어 멋진 활동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비 사랑해요! 사랑해요. 멘트 홈